1차형 사이드 워닝 그리고 기아에서 나오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의 새들 브라운 컬러의 역시나 대한민국 만세 천만 은퇴자들을 위한 자 어때요? 사진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토입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토요일에 세대의 차량 출구가 되고 앞선 영상에는 6인승 사이드 일체형 워닝이 장착된 그리고 회전시트가 장착된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만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차박 캠핑의 열풍이죠. 여러가지 다양한 캠핑카들이 있는데 나름 가장 편하게 은퇴자들이 그동안 고생했는데 또 캠핑 가서 고생하면 안되죠. 그래서 본 차량은 천만 은퇴자를 위해서 바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장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피암마 F45S260 사이드 워닝이 장착되어 있는데 펼치는 것은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본 차량은 펼치는 것을 생략하죠 심표현님? 그리고 본 차량 기아 순정 하이름으로 해서 나오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D2U 컬러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왜냐? 차주부는 이렇게 아스트라 블루 차량을 갖고 싶어 하니까요. 물론 검정 스노 화이트 펄이 주종을 이루지만 이렇게 아트원에서는 원하시면 취향 존중해야죠 심표현님? 기아 순정 하이름에서 할 수 없는 아스트라 블루에 또 지구에 없었던 일체형 사이드 워닝 외관 쪽에 그리고 사이드 스텝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반사 어떠신가요? 저는 못생겼지만 차는 예쁘죠? 앞쪽에 날렵함은 어닝 때문에 가렸네 심표현님? 자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렬 쪽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쪽으로 오시죠 심피디님? 제가 타지 않겠습니다. 왜? 매일 타면 미안하잖아요 에어컨 바람 나만 쎈다고 속으로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벤고 없기 때문에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세들 브라운 컬러죠.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름에 대해서는 만날 수 없는 컬러의 이렇게 네이비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네이비 컬러 나름 잘 어울리나요? 색상은 지극히 손님들의 취향이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사실은 운전수로 승차장에 한가리 갈 때 정말 편합니다. 물론 뭐 스타리아 기타 화물차로 된 캠핑카하고 승차감 비교하면 큰일 나죠. 카니발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는 오셔서 고른답니다. 손님께서. 멀리 포항에서 오십니다. 저랑 종씨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12점 보조 모니터가 현재 와이파이가 전차는 잘 안 연결이 안 돼. 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1열 쪽은 여기까지 하죠. 중요한 건 2열이니까요. 자 과연 은퇴자분들을 위한 2열 어떻게 준비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춰주시죠. 자 2열 오픈했습니다. 2열 쪽에 보시면은 전동 침대 시도가 딱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팔걸이만 봐도. 그렇죠? 릴렉션 시트인지 아니면 일반 황제 시트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신발 벗고 사이즈 밟고 이것도 바닥 방처럼 딱 생겼네요. 올라가서 또 못생긴 얼굴이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커튼을 딱 내리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릴렉션 시트 승차 모드. 자 현재 모드는 기존은 황제 차박 시트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게 하나 있다고 했죠. 뭐죠? 대표님? 릴렉션 모드. 그렇죠. 릴렉션 승차 모드. 즉 4인승에 4명이 탔을 때 제가 경험한 바론 이 상태에도 물론 편한데 가끔 벤츠 마이브하고 타는 친구들이 좀 불편하다 해서 화가 나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릴렉션. 즉 앞쪽을 이렇게 들어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같이 움직입니다. 즉 7인승 2열에 있는 릴렉션 시트와 동일한 원리죠.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와 편타. 다 갔어. 이 상태가 바로 릴렉션 포지션. 이 상태에서 언더소프트를 올릴 수도 있고 체형에 맞게끔 언더소프트를 올릴 수 있고 와. 봤죠? 손 났어요? 올라오죠? 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톱 하려면 다시 딱 버튼. 그렇죠? 역시 릴렉션 원위치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오고. 원하는 포지션에 키에 따라 이렇게 등판도 역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등판만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타. 이 정도로 되면은 이제는 뭐 마이바우, 벤츠, 시트 부럽지 않습니다. 골프트를 갈 때 우리 친구들 잘 들어라. 이제는 내 차 타고 가는데 회비가 들 거야. 만원씩 기름값. 어쨌든 4인이 승차할 때 너무나 편하게끔 릴렉션 모드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안전벨트 중요한 거. 또 설명하지만 후속 쪽에 3점씩 안전벨트 써야 됩니다. 다시 내리겠습니다. 원위치 내려주고 그 다음 언더소프트도 내려주고 이 상태면은 원래 황제차박 시트가 되겠고 현재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심피내는. 자 승차 모드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뭘 해야 되죠? 취침 모드. 취침 모드도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황제차박 전동 침대 시트는 6인승일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4인승일 경우에는 나름 릴렉션이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침대 시트 모드 하는데 심피내면 잘 비춰야 됩니다. 버튼이 하나 늘었다고 그랬죠? 등판 버튼 넘겨봅니다. 등판 버튼을 2초 동안 잡고 있으면 그냥 내부터 자동으로 쫙 넘어갑니다. 이때 부연 설명. 뒤쪽에 장비, 캠핑 장비들 있으면 딱 세워줘야 됩니다. 한번 누르면 멈춰지죠? 하지만 계속 넘기게 되면 장비들 있으면 고장나면 저희 책임 안집니다. 어쨌든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죠. 자동으로 넘어가면 딱 서요. 그 다음에 방석. 방석 부분이 스위치. 방석 부분은 원터치가 안됩니다. 방석 부분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완벽한 수평의 정의 뭐라고 할까요? 물론 비슷하게 따라온 업체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수평 안되면 꽝! 0점 맞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는데 기존에는 한참 잡고 있어야 됐죠? 하지만 지금은 띡술이 들었죠? 그냥 놓으면 됩니다.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돼. 뭐랄까? 이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는 동안에 영상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더소프트 자동으로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팔걸이. 팔걸이 부분은 이렇게 옆부분은 찍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싹 뛰면은 쉽게 탈거가 되죠? 팔걸이 띠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휙지기를 간단하게 싹 뛰면. 이제 몇 번 하니까 더 숙달이 되는데 왜 팔걸을 뺐느냐? 시트의 연장 뭐죠? 헤드레스트. 이렇게 이걸로 열겠습니다. 좀 멋있게. 괜찮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그대로 밀어서 꼽아주고 역시 반대쪽도 헤드레스트를 밀어서 이렇게 꼽아주고 이제 점점 더 숙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심피대님. 자, 눕기만 하면 돼요. 왜냐? 이 베개가 높아졌죠. 높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누우면 제 신장이 몇이라고 그랬죠? 173인데. 뭐 여유 있습니다. 190까지는 까딱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앞에 모니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치 다 있죠. 전기장치는 무시동 히터 패널 최신형입니다. 최종본이죠. 그렇죠? 최종본이고 이런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화 쪽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트웨어 게이트 이 상태에서 닫힌다는 것도 보여줘야죠. 닫혔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도화 딱 열고. 왜? 또 하나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트가 뒤로 쭉 빠지는 거. 뭐 하시지 않습니까? 시트가 이렇게 쭉... 그 사이에 뒤로 가시죠? 역시 우리 심피대님의 카메라. 너무너무 이제 숙달이 돼서 너무 잘 잡아. 자, 갑니다. 이렇게 시트가 이쪽으로 쭉 어디까지 갑니까? 우와!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도 늘 설명하지만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있으면은 침실 공간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2열의 레그룸. 한 4명이 뭐 이거 해도 돼. 꽃놀이. 해도 될 정도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겨울에는 우레탄 창. 여름에는 방충망치면 꼬리 텐트도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드, 일체 여우닝이 넘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꼬리 텐트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 가지 또 팁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제하고 반대로 이렇게 자고 있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 그러면은 반대로 릴렉션 모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헬스장에 가면은 발 이렇게 올려놓고 아우, 야, 구만 가. 햇빛이 돼. 우와, 다 갔네. 이 상태에서 햇빛 맞고 한숨 자면은 혈액순환이 뒤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지. 릴렉션 포지션, 릴렉션 모드 전동 침대 시트. 물론 기존 황제차박 시트보다는 금액이 4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총 8개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8개의 모터가 구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어긋나죠. 그래서 혹시나 이 전동 침대 시트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캠핑 장비 뒤에서 걸리면 휘어집니다. 후레임이 휘어지면은 수리 정말 힘듭니다. 꼭 잘 사용하시고 아트원은 아나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10년 이상 사용해도 끝도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수평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치는 한번 비추죠. 심피디님 설명이 너무 길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자 패널 쪽 이렇게 비춰보겠습니다. 패널 쪽에 메인 220V 그 다음 무시동 히터 그리고 본 스위치는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테일게이트 스위치 220V 아울렛 그리고 현재 100% 300A 인산철 배터리 딱 보면 알죠. 이제는 아트원 AP330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0 USB 시가 아울렛 시가 아울렛인데 시가 아울렛은 여름에 선풍기 하나 딱 꽂아놓으면 될 것 같고 이 패널이 위쪽으로 완전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은 수납 할 것 많습니다. 쓰다보면 수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차형 사이드 워닝 그리고 기아에서 나오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의 새들 브라운 컬러의 역시나 대한민국 만세 천만 은퇴자들을 위한 이렇게 릴렉션 가미된 황제차박 전동 침대 시트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에 나름 여러가지 캠핑카드를 꿈꾸실 텐데 아트원 황제차박 4인승도 한 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근데 차량들 많이 출고 되고 여름 휴가철에 차 계속 많이 출고 될 겁니다. 경기는 다소 가라앉고 환율은 올라가고 역시 코로나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이 제일이죠. 심폐에는 자 이렇게 더운 여름날 모두가 건강 유의하시고 역시나 아트원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끊지 마세요. 빠이빠이 다시 오게. 너무 더운 날에는 이렇게 차실에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 게이트 버튼만 딱 누르면 진피디 고생했어요. 빠이빠이 immersion Champions Ont잖아 너 형 형 거기 셋 Lena 홍수